안녕하세요. 저는 노셔리스트 유인결입니다. 우리나라가 면적 대비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.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우리나라가 마술 대회만 해도 다 석권을 하고 있거든요. 해외 나갔을 때도 친구들이 물어봐요. 왜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그냥 대답하거든요. 우리나라 작아서 그렇다.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갖고 있는 그런 솔직히 컴플렉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대감이 끈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.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. 시너지가 굉장한 것 같아요. 핵처럼. 핵은 굉장히 작잖아요. 사실 작기 때문에 밀집도가 있고요. 응집력이 있잖아요. 그 응집력 때문에 세게 폭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인 것 같거든요. 작지만 굉장히 폭발력이 엄청난 나라라고 생각해요.